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인데요. 최근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2차 전지 글로벌 공급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조은교 부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여기에 2차 전지도 하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시장 규모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시장 규모 어떻게 됩니까? 먼저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수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판매의 시장 규모를 보면요. 2022년 기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63.3%에 달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의 최대의 시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에 이어서 유럽이 약 20.2%, 미국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판매 대수로 보면 중국은 미국의 약 6.3배에 달하는 2차 전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전기차용 2차 전지의 판매력 순위를 보시면 상위 10개 기업 중에 6개가 중국 기업이고요. 글로벌 전체 판매량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판매량의 비중이 60%에 달합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2차 전지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의 2차 전지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자국 시장의 보호 정책을 통해서 전기차와 2차 전지의 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부의 주도화에서 버스와 택시 등의 대중교통의 상당수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면서 수요 시장을 확대해왔고요. 또한 보조금을 통해서 공급 시장까지 육성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또 우리나라 등은 전기차금의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자국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에 집중시키면서 로컬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자국산 2차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 시장 보호를 강화해왔고요. 이로 인해서 자국 중심의 2차 전지 산업의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시장 조사 업체의 조사를 봤는데 에너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이 LG 엔소리 1위, 2위가 중국의 CATL, 3위가 일본의 파나소닉, 4위, 5위가 한국 기업들이라고 그러고요. 뭐야 하고 봤더니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정말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시장을 포함할 경우에는 중국이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지금 압도적인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위치도 한번 같이 짚어주시죠. 네, 그 2차 전지의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은 크게 핵심 강물을 채공하는 업스트림 분야와 또 재련과 가공, 소재, 그리고 셀을 생산하는 미들스트림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다운스트림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밸류체인의 전 분야와 또 업스트림, 미들스트림에 해당하는 핵심 강물의 채굴과 재련, 그리고 소재, 셀 제조 등의 이 공급망 전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원자재 채굴 단계에서 중요한 원료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인데요. 이 분야에 대한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찍이 해외 광물 투자뿐만이 아니라 해외 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내 제한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뉴튬의 약 60%, 코발트의 약 80%를 각각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에 해당하는 소재 분야와 또 전해질, 분리막 등의 부품, 셀 제조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해 가면서 공급망 전 영역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로 보유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공급망은 확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술력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을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기존 배터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에서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E1계 배터리라고 불리된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2차전지 밸류체인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LFP 배터리는 3연계인 NCM 배터리에 비해서 열적인 안정성은 높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LFP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셀트팩 기술이라고 불리는 CTP 기술, 또 LFP를 고도화한 LFMP, LMFP 등을 개발을 하면서 특허 출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2차전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면서 향후 차세대 배터리 시장까지 장악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그 목표를 숨기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기술 개발 강화 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공급망의 위치, 또 중국의 2차전지 기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미국이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결국은 그 대상은 목표는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IRA법이 됐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텐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네, 중국은 미국 주도의 2차전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외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가면서 중국의 2차전지 생태계를 확장해 가려는 공급망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LFP 배터리의 경우 이를 레버리지 삼아서 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표준화를 해서 글로벌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최근 중국은 동남아와 유럽 시장으로 2차전지 분야의 공급망의 색태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일찍이 니켈과 리튬과 코발트 등의 해외 광산 투자를 통해서 원료 광물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그 소재기무업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니켈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니켈 광산뿐만이 아니라 그 셀 소재, 셀 제조 그리고 리사이클링에 이르기까지 그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셀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과 또 소재 분야의 공급망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유럽의 독일과 또 헝가리 등으로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네,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ATL이 전략적 제휴 관계인 전기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탄산 리튬 물량에 대해서 가격을 인화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ATL은 중국, 원래 목표는 CATL은 약화되고 있던 중국 시장 내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고요. 다만 중국 내의 전기차 제조사들에 대한 판가 인화 제한이기 때문에 글로벌 2차 전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ATL은 중국 내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CALB라든지 고티안, 이브에너지와 등과 같은 토종 배터리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CATL을 좀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을 대포 떨어뜨려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전략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미 탄산 리튬 가격이 이 CA 전략과는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러한 CATL 전략은 사실 시장에서의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기업의 경우 이미 EU나 미국 등의 해외 매출 비중이 더욱 크기 때문에 CATL로 인한 연쇄 효과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오늘 중국의 2차 전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짜는 게 필요할까요? 네, 중국의 전략은 2차 전지 산업의 기술, 산업, 통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대응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 2차 전지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서 차세대 2차 전지 분야의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또 상향화 시기를 촉진하는 등의 초격차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 등의 국가와 협력을 해서 차세대 전지 기술 협력, 얼라이언스 등을 구축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보유하지 못한 어떤 차세대 전지 기술에 있어서 유럽과 독일, 미국의 기업들과 어떤 기술 협력, 또 공동 연구 등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우리 2차 전지 산업의 EU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지만 향후 중국 2차 전지 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미국 EU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차세대 전지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상용화를 가져가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미래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셀 제조 분야의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EU 기업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링, 전고체 전지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외 기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어떤 협력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차세대 전지 분야에서 제조 허브 구축 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핵심 강물도 중국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핵심 강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광물 공급망에 대한 어떤 다변화 전략, 또 IPEF 등에 대한 협의체를 통해서 해외 공급망 협력 강화 전략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중국의 2차 전지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시게 되시다 보니까 중국의 기술이 그러면 한국보다 뛰어난가?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에너지,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굉장히 모든 시장 점유율에서 높은 기술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중국을 좀 살펴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올라와 있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이 아까 초격차를 말씀하셨는데 초격차는 한국의 기술이 중국과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국의 기술력도 지금 상당하다고는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은 이원계 배터리라는 LFP 배터리에 주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NCM 배터리라는 삼원계 배터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원계 배터리는 이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리고 그 주행거리가 길고 그리고 이제 그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술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NCM 배터리에 있어서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기술 투자, R&D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 또 국내 2차 전지 산업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조은규 부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